단지야 단지야 어 니 미륵이 왔다 갔나? 밥이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데 뭐 보았나? 단지야 몰래카메라 니 여친하면 또 불러와봐라 내 몰래카메라 하면 몰카 한번 해볼게 단지야 여친하면 불러봐라 혹시 올라놔 불러와봐라 내 몰래카메라 불러와봐라 내 몰래카메라 제 말씀은 warten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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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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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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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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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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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가 가지 마라. 또 가쁘네. 딴지야 좀 부르지와. 미러가 방금 왔다 가네. 잠잔다고. 잠잔다고 지지노도 모르고 있고. 네가 그래가지고 상남자로 가겠나? 네가 보호를 해 주지. 하여튼 자는 모습은 하여튼 묘하다. 송원이를 한 개 더욱 내놔 놓고 자네. 하여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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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.